해애남군이 관내 간척지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조성을 위한 지질조사 동향을 포착해 강력 항의하고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애남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의 간척지 부지를 지질자원연구소가 임대한 것으로 당초 학술적 지질조사 사업으로 승인받았지만, 지난 10일 안전기원제 현장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이라는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해애남군은 영산강사업단의 요구에 관련 임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장 사무소와 창고 등을 철거 안내 처분한 뒤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